하나님 말씀 요엘 1장 3절 요엘 1장 3절 구약 1270조기 되겠습니다. 요엘 1장 3절 다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등부와 1교구 담당하시는 이정균 목사님께서 모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자 오늘은 또 오후 예배는 장학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쉽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복음 다시 한번 모두의 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오엘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에스라와 말라기서를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충고와 그리고 명령 또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그런 성경이죠. 이미 이들은요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구약의 후반부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이런 맥락 안에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로 인해 이들은 처벌이나 재판을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다는 내용 선지자들은 선지서에 나온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그중에 유엘서는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내용 경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장학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에 회개와 돌이킴 오늘 우리 읽은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하는 이 일은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처벌에 대한 어려운 일들에 대한 일들을 전달하기 위해 유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처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엘서를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엘서에는 독특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구약시대의 거의 끝부분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에스라 말라기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짐작할 뿐이지 언제 정확하게 유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엘이 많은 다른 성경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엘서 굉장히 짧은 장인데 이 안에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용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엘 선지자는 구약성경의 내용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서 안에 이사야, 아모스, 스바데아, 합, 나움, 오바다,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급기의 이야기까지 오늘 이 유엘서 안에 모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특정한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했다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죄로 인해 이들이 비난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요엘은 정확하게 어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짧지만 독특한 특징을 이 유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짧은 성경이어서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요엘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를 읽고 이스라엘의 반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이 짧지만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 우리는 그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잘 도와주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을 유엘서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이클이 하나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흘러가는 원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클이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악에서 물리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 잘 살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죄로 인해 죽었던 그들이 다시 한 번 살아나는 역사 그 일들이 구약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죠.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신학성경에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요엘이 이 선지 성경을 기록하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요엘이 이 성경을 기록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내가 기록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엘서는 이미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건 뭡니까? 출애굽기의 내용까지도 인용하고 있다는 그 이 요엘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고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요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호세에 말할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요엘 선지자는 여러 가지 메뚜기가 나타나고 팥중이, 느치, 황충이 순서대로 나타나서 모든 공물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 일들을 전하고 전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제 자리 옆에, 여러분의 자리 옆에 자녀들이 만약에 이 시간 앉아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진짜 얼마 없다면 내가 이 예배를 끝나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 나의 자녀가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 주실 겁나요? 지난주에 제가 구역교제를 만들었는데 3번 문제에 이런 문제가 하나 제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잘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눈에 보이는 부모의 공경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은 경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를 돌보면서 있었던 가장 기분 좋았던 기억을 나눠봅시다. 자녀들은 빼고 부모님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의 자녀와 가장 기분 좋았던 기억들. 아까 말씀드린 질문과 연결지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내 옆에 있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심판받고 죄악받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며 처벌받는 일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분 좋았던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날, 요즘 부산 날씨 너무 좋은데 광안리나 해운대에 가서 바닷가에 앉아서 망중안을 즐기거나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 복음을 나는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가졌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 주었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 이 믿음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물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하거나 모태신앙은 부모님에 의해서 나에게 전달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왜 그랬죠? 나에게 전달한 누군가가 나에게 값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돈을 주거나 대가를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그 감격과 은혜 우리는 돈 주고 그것을 사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복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복음은 이스라엘을 통해, 유대인을 통해 헬라인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궁금하신 분은 로마서 말씀을 정독하시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일들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변하도록, 내 말이 바뀌도록, 내 행동이 바뀌도록, 내 생각이 바뀌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겨났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내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 나에게 흘러왔어요. 내가 그 복음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그 복음을 전달받았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달받았는데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죠. 그런데 오늘 전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가정을 방문하든 시간을 내든 주변을 돌아다니든 내가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죠.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는 것, 내가 가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자녀들에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 복음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원의 복음, 내가 구원받아 내가 죽고 천국 가며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목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과정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돼야 한다고요? 나의 자녀들. 오늘 요해소의 본문은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재앙의 소식,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경각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하여 처벌받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가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맞겠습니까? 요엘은 이미 많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을 요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며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출의국계에서는요. 제가 출의국계사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하고 악에 대적하시는 일을 통해 자, 상상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그들의 힘으로 걸어 나왔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가난한 땅에 이르잖아요. 그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애써 본인만의 힘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었고 건너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예비하시고 애국 땅에 살면서 포로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쫓아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한 희망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유엘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로 들여가 보면 여러분 이 대원손결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다 하셨다면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내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미 잘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는 대원손결교회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독특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특성화 할 건데 쟤네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의 본, 복음의 본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단지 주일날 이 시간에는 교육부서 예배는 다 끝났지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달라서 그들과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할 1, 2, 3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나머지 6, 7, 8층에서 교육부서 예배들이 진행됩니다. 단지 그들과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2층에서 예배들이고 학생들은 위에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날 일이 없어서 전혀 다른 일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데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들어요. 그렇지 얘들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항상 고등부 설교할 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미 다음 세대분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보다 이쪽에 앉아계신 분들과 위에 앉아계신 분들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왜 그럴까요? 핸드폰을 통해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그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 모든 것을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다음 세대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려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요즘 아이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습관부터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번 달 5월부터 고등부에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엑스배너를 하나 내어놨습니다. 8층에는 곳곳에 묻혀놨어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는. 첫 번째, 나의 사랑하는 성경. 핸드폰 성경 보지 말고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자. 두 번째, 예배를 사수하라. 예배 시간 잘 지키자. 지각하지 말자. 잘 들어. 니들한테 하는 얘기야. 예배 시간은 언제부터일까요? 한국 교회에 잘못된 언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준비 찬양이라는 말 진짜 잘못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단임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죠. 집에서 출발하는 그 수간부터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잘 지키자.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가자. 매주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귀한 방향을 찾아보자. 네 번째, 큐티는 내 삶의 등불. 매일 큐티하자. 고등부에서는 한 주간 매일 큐티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각자 각자 매일매일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 통으로 묶어서 제가 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올려줍니다. 유튜브 찍어가지고 그 내용의 크게 큰 나무로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올려주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넓게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매주 큐티 지팡이 만들어서 올려줍니다. 큐티 잘하자. 다섯 번째, 이게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예배 예절을 지키자. 예배 시간에 모자 쓰지 말자. 헌금은 전날 준비하자. 슬리퍼 신고 교회에 오지 말자.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리 꼬지 말고 온전히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자. 은혜와 감격으로 겸손한 마음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헌금 교육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이에요. 물론 요즘 편리한 세상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핸드폰으로 성경 찬송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드릴 때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귀찮아요. 뭘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그런데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는 교회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교육하는 시간만이라도 교육하는 기간만이라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을 우리가 찾아 드려보자. 그래서 고등부에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지키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어 나에게 일들과 나의 삶과 나의 일들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복음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롱의 이 땅이 선포되었죠. 그 복음은 이스라엘과 헬라, 즉 이방을 넘어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온 시간 동안, 20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전달된 복음이 정말 죄송하지만 나에게서 끝나야만 할까요? 아니, 누군가는 전달하겠지 하며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강물같이 흘러서 나의 자녀들과 아니,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많이 흐르길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간다 이야기합니다. 안 사라지고 저기 떡하니 살아있어요. 주일날 혹시 여러분 1, 2, 3부 예배 드려보시고 일찍 마치시고 올라가 보십시오.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면서 예배드립니다. 안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들이 복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살아야 할 기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흘러야 돼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단임 목사님 설교하실 말미에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파도를 타려면 그때를 잘 기다려야 한다고.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그때의 재앙과 심판의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엘 선지자가 말한 1장 3절에 읽은 말씀 범죄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짜부러들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리스의 평안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전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귀한 전달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